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이제는 완연한 가을이다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제법 하늘도 높고요. 군데군데 코스모스의 군락들이 형형색색 아름다움을 자아내기도 하고요. 들판에는 결실들의 무게가 제법 그득한 것처럼 표이삭들이 고개를 숙이고요. 추수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입니다. 풀과 나무는 저마다의 모습을 드러내고요. 신비로운 결실의 열매를 맺는데요. 각기 분수 따라, 여건 따라, 인연 따라의 형성이 되는데 혹여 우리는 어떤 무지와 욕심에 빠져서 번뇌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인데요. 그것을 만약에 제대로 모를 경우에는 불행해진다는 생각도 하지요. 토끼는 토끼대로 살고요.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살면 되고 또 뱁새는 뱁새답게 황새는 황새답게 살면 되는데 우리는 흔히들 남과 비유를 해서 오히려 마음의 욕심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삶에서 자신의 어떤 근기를 떠나서 억지로 꾸미거나 만들려고 하는 마음에서 우리 본래 지니고 있는 우리 자체 내 어떤 현실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큰 것을 바라고 또 누리려 하고 욕망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재 형성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놓은 어떤 결실이 아닌가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지금의 현실,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때 만족을 느낄 수 있을 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행복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익어가는 결실들만큼이나 깊어져가는 가을인데요. 올해도 아름다운 한 해 마무리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채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 227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청주 봉명동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 그 품계를 받을 때 했던 개송에 대해서 또 본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은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 예불은 따라서 하는 분들은 꽤나 적지 않은데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절에 다니신지 오래 되시지 않아서 예불을 봉행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일단 예불이다라고 하면 우리 불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어떤 형식 중에 하나다.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예불하는 거는 꼭 배우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또 예불하는 방법이나 형식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과연 예불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무엇이고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을 담아놓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불자들은 꼭 아셔야 한다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예불이다 하는 것은요. 부처님께 예를 갖추는 것을 우리는 예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예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첫째는 부부간에도 지켜야 하는 도리가 있겠죠. 예의가 있겠죠. 아내다라고 해서 내 소유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남편이다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요. 부부는 부부대로의 예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부모나 어떤 형제간에도 지켜야 하는 도리가 있지요. 또한 친구나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예의는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부처님이다 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사찰 내에 있는 어떤 형상의 부처님만 부처님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바로 그 절에 있는 형상의 부처님은요. 세상의 모든 존재가 부처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형성해 놓은 불상인 것이지요. 상으로서는 부처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처는요. 99억 항아사 부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 계시는 남편이나 아내, 자식, 부모, 형제, 친지, 이웃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불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부 다 지니고 있다라고 하니까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자체가 바로 부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모든 부처님들께 예를 갖추는 행위 이것을 우리가 예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절에 있는 불상한테만 예를 갖추는 것을 예불인 줄 아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소극적인, 소승적인 판단이고요. 대승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부처하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그런 부처님들께 예를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 우리가 폭넓은 범위로 보면 예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예경이다 하는 것은 예를 갖추어서 상대를 지극히 공경을 하고요. 나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마음을 내려놓고 몸을 내려놓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어른들을 뵈면요. 좀 낮은 어른분들한테는 우리가 목내로 또는 길거리에서 만나거나 했을 때는 안녕하세요 하고 우리가 목내로서 예를 갖추는 경우가 있지만요. 또 큰 어른들을 뵐 때는 어떻게 돼요? 큰 절로서 우리가 예를 갖추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일반적으로 예경이다 하는 것은요. 상대를 공경하고 나를 가장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낮춘다는 뜻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다른 집에 가거나 또는 어른들을 뵀을 때 우리가 큰절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일반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벼운 인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만남이라 하는 것은 바로 예경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나를 낮추는 마음으로 인해서 상대를 공경할 때 상대 역시 마음의 문을 열고 나 자신에게 다가설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근원이 되었든 일단 나를 낮추는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하심의 정신이고요. 바로 절이라 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절을 하는 곳이라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공경하는 마음에 우러남을 배운다. 또 그러한 어떤 몸의 동작인 오체의 투지를 함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을 최대한 낮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절이다라고 하는 곳은요. 바로 절하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 않아요. 절을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내 마음을 낮추고 내 몸을 낮추는 행위를 배우고 연마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내 마음을 낮추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절이지 않아요. 그래서 절은 절하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경이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뭐 목내를 하거나 큰절을 하거나 이렇게 되지만 일단 우리 불교에서는 예경이다라고 하면요. 나를 낮추고 상대를 공경하는 행위로서 합장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한 오체의 투지다라고 하는 절이 있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합장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손을 함께 모은다. 모아서 결국 부처님의 진리 위에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되자는 뜻이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일반 불자들끼리 우리가 합장 인사를 할 때는 오른손은 당신을 뜻하고요. 왼손은 나를 뜻하는데 바로 오른손인 당신과 왼손인 내가 부처님 진리 위에 하나가 되지 않은 뜻이고요. 또 불상이나 이런 스님이나 할 때는 오른손은 불상이나 스님을 나타내고요. 왼손은 나 자신을 나타내므로 인해서 바로 나는 당신의 진리에 다가서겠습니다. 하는 뜻이 되기도 하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들 두 손을 나란히 모으는 연화합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두 손을 나란히 모으면 여러분들 연꽃 모양이 되지 않아요. 이것을 연화합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반 타신화이나 이런 데에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는 두 손의 모음이 바로 우리 불교의 합장에서 유래가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가장 일반적일 것이다 하는 이야기고요. 합장을 하면 왠지 모르게 여러분들 푸근함이 들고요. 따사라움이 들고요. 단합되는 우리 불과의 샹카 즉 화합이 되는 그런 마음이 들지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화가 나셨을 때 합장이라도 하고 계셔보시면 마음이 온화해져요. 어느 교수님께서 화가 날 때는 합장을 해봐라 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합장을 하고서 네가 정분이 안 풀리면 합장을 한 상태에서 그 상대에게 욕을 한번 해봐라 이런 분이 계셨는데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합장을 하고 진짜 미워하는 사람을 욕을 하려고 했는데 합장을 해보니까 욕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도저히 욕을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숭고하고 그나마 마음의 역량을 합장은 만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바로 합장이라는 것은 너와 내가 동일 생명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바로 지극한 겸손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하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 불자들께서는요. 서로 인사하는 것은 합장으로서 예를 갖추는 게 가장 올바른 것이고요. 또 우리가 불상이나 스님께 찾아뵈었을 때는 또 오체투지로서 나를 낮추는 행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지만은 우리가 절에 가서 어떤 분들은 절을 안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지요. 불상에다 뭐하러 절을 하느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절을 하는 것은요. 불상에 하는 것은 아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불상에다 우상궁배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진정한 절은 바로 불상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참 나에게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몸과 마음을 이렇게 낮추어서 살아야겠다 하는 예경의 근본이다 하는 이야기죠. 내가 나를 낮추었을 때 어떻게 돼요? 상대는 나를 올려줄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올라갔을 때 상대는 나를 내려 깎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렇게 해서 위로된 우리 예경을 살펴보면은요. 오체투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 가지 공덕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또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절을 많이 하다 보면 극락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까지 열 가지 대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절을 많이 하시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온해지시지요? 또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생겨요. 난 이만큼 절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러나 절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이미 낮춘다라는 마음의 표시이기도 하지요. 바로 그러한 오체투지나 합장에서 금언이 된 것은 예불이다는 것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조성 예불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침에도 예불을 하고 저녁때도 예불을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도량석에 의해서 종성 다 공부를 했고요. 종성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보편적으로 대웅전해서 아침 예불종을 하지요. 사람들을 모으는 종을 쳐서 예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불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절에 가실 때요. 흔히들 아침 저녁에나 다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불하는 방법도 다르지만 법당을 참배하는 순서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 남의 친구 집이나 찾아갔을 때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인사를 하지요? 오전에는요. 가장 어른한테 인사를 하는 것이 옳고요. 오후에는 낮은 어른에서부터 마지막으로 큰 어른께 인사를 하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를 하는데요. 추수를 해서 별을 타자 한 걸 말리는 걸 보면은 어디에서부터 깔아 나가느냐 하면요. 아침에는 집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깔아 나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저녁때는 어떻게 돼요? 집에서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끌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사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전각이 많은 사찰에 가면요. 오전 같은 경우는 제일 어른인 대웅전에서부터 시작해서 관원전, 지장전, 명부전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으로 칠성산신각에 가서 인사를 하는 게 예의이고요. 오후에는 반대로 칠성산신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인사를 해 나오다가 마지막으로 대웅전에서 인사를 하고 나오는 것이 도리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예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침에는 각 스님들이 대웅전에 모여서 예부를 하고요. 각자 소임맛은 전각에 가서 쭉 차례대로 하는데 저녁때는 어떻게 돼요? 가장 낮은 어른인 칠성산신각에서부터 쭉 하고 와서 대웅전에 전부 모여서 마지막 예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조성예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님에 대한 예경의 의미를 지녔어요. 예경의 의미. 그럼 부처님에 대한 예경의 의미를 지녔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이라는 것은 꼭 절에 있는 조형의 부처님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분들, 모든 자연물이 다 부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조성예불은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윗어른께 문안을 드린 것과 같은 이치여요. 또 여기에는 우리 자신의 어떤 수행을 위한 뜻도 함께 담고 있는데요. 예불이라 하는 것은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또한 우리가 다소 바쁘고 피곤하더라도요. 일반 가정생활에서나 또는 가까운 저를 찾아서 아침에는 아침 예부를 또 저녁때는 저녁 예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야기죠. 아침에는 대략 공통적인 시간으로 인시에 많이 하죠. 인시다는 것은 빨리 하는 데는 저쪽 범어사 쪽에 새벽 한 3시 20분, 3시문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인시다 그러면 새벽 3시에서 5시를 뜻하는 것이고요. 저녁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유시에 많이 예부를 해요. 5시에서 7시 사이에 하는데 대략 저녁에는 5시나 5시 반이면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예불이 시작이 되지요. 그전에 보면은 여러분들 닭이 새벽에 울지 않아요? 닭도 새벽에 대략 인시에 운단 말이지요.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도 인시에는 하루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절에서는 인시에 꼭 아침 예부를 하는데요. 조속 예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어른께 예를 갖추는 행위와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어때요? 아침에는 일어나서 어른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저녁때는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헤어지지 않아요. 그게 일종의 예불일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의 인사법일 수도 있고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그 조속 예불은요. 5분향래나 7정래 또는 어떤 경우에는 3정래로 해서 산보님께 지극한 정성을 드리는 그런 절차를 하기도 하고요. 또 경전 같은 경우는 천수경이나 천수경은 저녁송주고 사대주는 아침송주라 해서 그전에는 사대주를 아침에 하고 천수경을 저녁때 했는데요. 요즘은 방송을 통해서 천수경이 나오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천수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반야심경들을 보편적으로 신중전에 독성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예불을 할 때 아침에는 어떻게 돼요?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겠다. 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에 또 언어상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막고 좋은 것은 받들어 지닌다는 것이 계율인데요. 달리 말하면 사람다운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아침에는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고 가장 인간다운 인간으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의 지혜를 깨쳐서 최선을 다한 하루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각고를 다지면서 또 자비로운 하루가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우리가 예불을 하고요. 저녁때는 이제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있는데 혹시나 알게 모르게 업을 짓지 않았는가 하루를 반성하고 또 하루를 돌이켜보고 아무 탈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무사히 하루를 보람되게 보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저녁례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예경의 문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찰의 규모와 종단이나 어떤 종파 또 신앙의 어떤 대상에 따라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1960년대 불교정화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때에서부터 10자리의 5분양례를 줄여서 7적례를 주로 하고 있고요. 또 종파에 따라서 보면은 우리가 화음종단에서는 7적 구해라 해가지고 일곱 곳에서 구해설법을 통해서 바로 사바세계 중생들을 제도하신 삼신불께 감사하고 삼신불이라는 것은요. 보신불, 화신불, 또 법신불을 뜻하지요. 그 회상의 불보사를 공경한다 해가지고 7적 구해를 하고요. 또한 대수의 참을 하는데 시방세계 모든 불보살림께 예배 공양을 하고요. 참회하는 것을 우리가 대수의 참이다라고 하고요. 또 그 칭송의 범위가 아주 넓고 깊은데 또 보편적으로 정토종에서는 사성례를 하지요. 사성례라는 것은요. 극락세계에 계신 아미타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3대사관이라 그러지 않아요. 또한 대해중 등 이러한 사성께 예배를 하는 게 사성례라고 그러는데 정토종은 아미타부를 원불로 모시고 있는 데지요. 또한 일반적으로 강원, 부처님법을 강의하는 강원에서는 강원삼강례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강원의 글을 배우러 올라가서 모든 법부와 연관있는 불보살 성형님께 드리는 예불인데요. 강원에서는 강원삼강례를 하고요. 또한 법당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데요. 같은 법당이라도 법부와 삼신불이나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곳에서는 향수회례를 하기도 하고요. 향수회례라는 것은 수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장엄된 어떤 화장장엄세계에 계신 모든 중생을 살피시는 불보살님을 불러서 예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또 오분양례, 요즘 칠정례를 하는 개정의 타이탈지기에는 오분양례를 하기도 하고요. 또 대소예참이 중심이 되기도 하지만 무량수전이나 어떤 극락전에서는 사성례가 행해지기도 하고요. 또 팔상전에서는 팔상예문을 하기도 하죠. 부처님의 일대사를 여덟상으로 도회를 해서 나누어서 예참하는 것인데요. 또 약사전에서는 약사전문, 미륵전에서는 용화전문, 관음전에서는 관음예불 등이 읽혀지고요. 또한 나한전, 명부전, 지장전, 신중, 칠성, 산신, 독성, 현황전에서 각기 해당하는 예불이 따로 있지요. 일반적으로 우리 불자님들 예불문이다 라고 하면 칠정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하나 두고두고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남의 단점을 찾으려는 사람은 누구를 대하든 나쁘게만 본다는 생각인데요. 그러나 언젠가는 자기 자신도 그러한 말을 듣게 될 것이고요. 또 반대로 좋은 점을 보는 사람 역시 언젠가는 좋은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요. 우리 불자님들 맑고 좋은 생각이요. 그러한 마음으로 금년 한해도 마무리했으면 싶은 마음이고요. 티없이 맑은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칭찬한 그런 넉넉함을 진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그동안 청주, 북명동, 관음산, 차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선물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차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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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